3년 전 유플러스와 만났던 유성희 가족 이제 5살이 된 유성희가 엄마와 장난치며 웃고 있습니다 인터뷰하는 시각장애인 엄마 좋은 콘텐츠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유플러스가 먼저 바꾸겠습니다 점자 도서리스트를 읽고 AI 음성검색 기능으로 더 쉽게 책을 봅니다 함께 만든 디지털 도서 정보를 듣고 유성희와 TV로 책을 봅니다 지금 당신에게 꼭 필요한 기술이 될 수 있도록 일상을 힘이 되게 바꿉니다 LG유플러스